자 안녕하십니까 주제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사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금일같은 경우도 제가 한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건데 일부러 금일은 장중에 좀 찍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도 하고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나서 한전산업을 마지막에 좀 올려드렸더니 나중에 제가 들어봐도 목소리 진짜 못들어줄정도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좀 일찍 찍어보고 있고 지금 한전산업이 전일 어제같은 경우는 주가가 살짝 흘러내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시금 한번 플러스 4% 정도로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를 다시금 말아올리면서 14,700원에서 800원대 쯤에서 지금 주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전산업 계속 들고가도 메리트가 있을 종목인지에 대해서 금일 영상에도 싹 다 녹여드려볼거구요. 제일 중요한건 이제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제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 말하는걸 듣고 얘가 말을 너무 또박또박하고 빠르게 잘해서 사실 장사권인줄 알았어요. 박기자님 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실시간 댓글로 주주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기사생활이 13년 이상 했습니다. 그럼 말을 못하면 안되죠 기자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사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사실 이렇게 변등폭이 좀 많은 이런 장에서 주주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심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 매매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일도 한전산업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 해주실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한전산업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한전산업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체코 원정건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체코 정부가 한국을 두 코반의 신규 원정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좀 하면서 이제 한전산업을 비롯한 원정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주목을 좀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윤 정부가 체코 정부와의 협력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양국 간의 원정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정 최종계약 기대감에 나홀로 급등 한전산업 19% 자 이거 그저께 1위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주가가 계속 거의 상승세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메리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금일 같은 경우는요 주주님들 지금 코스피며 코스닥이면 사실 파란불이에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거의 2%대까지 좀 빠지고 코스닥 또한 거의 3%까지 빠졌었는데 다시금 한번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한전산업은 어때요? 빨간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한전산업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을 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국 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 사업에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딴지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다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이 한전산업 자체는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전일 대비해서 또 4%에서 5% 정도 상승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한전산업은 전력 관련해서 서비스와 유지 보수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어디에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을 해서 전력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전 외에도 전력 관련해서도 상승 재료가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라이브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한전산업은 지금 당장적으로도 단기적인 종목으로 사실 바라는 봐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때 일이죠. 자 이때 우리가 그냥 약수액 정도로 마무리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우리는 이제 이 한전산업을 장기적으로 약간 최소 중장기적으로는 바라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한 번 주가 상승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쯤에 다시금 한 번 증시는 그래도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한 번 주가가 살짝이라도 눌린 구간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미국 대선이 끝난다고 한다면 다시금 한 번 증시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자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거니까요. 이 한전산업 지금 현재 이 구간 말고 이때 매수하신 주주분들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 한 번 더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기회로 잡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우리 주주분들께 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쭉 하고 떨어질 때 나는 물량을 계속 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치 못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 지금 내가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100만 원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종목 하나가 있고 이 종목이 30%가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100만 원 진입해서 30만 원 자 30% 수익이면 30만 원이죠. 자 30% 수익보고 나오면 총 얼마예요? 자 자금이 130만 원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130만 원으로 추가 매수를 하나 100만 원으로 추가 매수를 하나 솔직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0만 원으로 할 건 딱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단기적인 종목이어야 되고요. 무조건.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게끔 그 전까지 자금을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수익이 나야만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좀 높여서 지금 눈앞에 5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100만 원 진입을 해서 50% 수익이다라고 한다면 15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 150만 원을 만들고 여기서 끝 맺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 150만 원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0만 원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자금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복리식 매매죠. 자 복리식 매매가 뭔가요? 자 종목들이 한 3종목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종목들이 30%씩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만 원 진입해서 30% 수익 보고 130만 원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130만 원으로 그 다음 종목 진입해서 또 30% 수익이면은 1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0만 원으로 그 다음 종목 진입해서 30% 수익이다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대략 한 220만 원일 겁니다. 저희 벌써 지금 100만 원에서 220만 원, 120만 원 수익 보고 220만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이 복리식 매매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불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주식한 지 뭐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이 됐는데 이런 주식 생활을 하면서 복리식 매매? 솔직히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든 누구나 원하는 매매 방법일 거고 원하는 자금 늘리기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는 종목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던데요. 근데 직접 매수하고 수익 보고 매수하고 수익 보고 실제로 복리식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주님들께서 생각하셨던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간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면 진짜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요. 주주님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에서 도움드리는 그저 유튜버일 뿐이고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떨어지는 수익 창출 0.01도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그냥 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적어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만행으로 가는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확신은 하실 수 있게끔 이 확신의 도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완벽한 타점과 말씀드렸던 복리식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드릴 건데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문자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저도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를 알아야지만 종목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주주분들의 평단평단마다 추가 매수 타점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제가 탐방다님에서 얻어온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연락처로 돈 안 되는 문자 주시면 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제 연락처로 종목들을 막 추천해 주시는 우리 주주분들이 계세요. 정말 선한 마음에서 저한테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또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주시는 종목들을 매매 진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종목 추천해 주고 싶다 또는 내가 선별한 종목이 제대로 된 종목인지 뭐 박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라이브 입장하셔서 여기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보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들이 문자에 자꾸 쌓이면 이게 스팸으로 넘어가서 문자가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여나라도 문자를 보냈는데 왜 이제 연락 주셨어요 하시는 주주분들이 간혹 계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랬었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데 나도 아직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종목들로 하여금 스팸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 번씩만 보내주시고 아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라이브 입장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라이브 입장 도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번에 진입할 종목은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이 SK토닉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SK토닉스도 지금 무상증자 종목으로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죠. 제가 이때쯤에 우리 주주분들께 매수 추천가 얼마 드렸어요? 자 대략 한 13,000원에서 14,000원대의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매수를 하셔서 무상증자 결정 전에 3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기에서 비중축소 사인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지금 무상증자가 결정이 돼서 그 다음 수익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심으로써 이런 종목 놓치셔서 상당히 아까우실 건데요. 이제는 안 놓치고 주주분들의 종목이 될 수 있게끔 매수하실 수 있게끔 다시금 한 번 또 추천을 드릴 거고요. 제가 못 믿었다 하실 수도 있어요. 못 믿었다. 저랑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소통을 안 해보신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못해봐서 수익을 못 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못 믿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못 믿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자 못 믿어오시면요. 돈 안 드는 문자를 주셔서 도움이라도 요청을 하시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고 어떻게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보셔도 안 낫습니다. 자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직접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탐방자님에서 얻어오는 정보로 하여금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죠? 자 유한양행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11만 7,984원이고요. 그리고 평가 손익 781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자 수익률 26% 유한양행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려서 26% 수익이 나와줬고 이거는 실제 수익본, 수익계좌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말고도 또 어떤 종목 드렸죠? 자 DTNCR로 드렸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DTNCR로 작년 12월 달쯤에 매수 추천드려서 자 2만 4천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어요. 대략 한 240% 정도 수익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종목도 뭐 드렸어요? 자 셀리드 종목 드렸죠? 자 이번에 단기 종목으로 하여금 주주분들 또 이때 물량 소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5천원에서 6천원대 매수 추천드렸고 자 1만 7천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총 한 3배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3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것 또한 단기 종목으로 접근한 만큼 수익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사실 신뢰를 쌓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음에 라이브도 꾸준하게 매일 밤마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음에 주주분들의 손실의 아픔까지도 어루어 만져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러스적으로 제가 테크인도 드렸고 사실 Y씨도 바닷구간에서 드렸고 우리 기술 또한 텔레그램 방에서도 1,870원대로 매수 추천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 그저 담아보시고 다점 드리는 대로 수익 실현 해보셔도 주주분들 자금 늘리기에는 정말 큰 도움될 만한 부분이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금 한전산업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팔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자 이럴 때 이때 이럴 때처럼 제가 비중 축소 사인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00% 비중이 있었는데 자 수익권으로 제가 비중 축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남은 물량이 대략 한 50%밖에 안 남았다 50%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50%마저도 계속 보유하고 가시다가 나중에 진짜 전략 매도를 해야만 할 때 우리 주주분들 보다는 그래도 제가 정보가 조금이라도 빠르겠죠. 자 저랑 그때까지 소통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꼭 매도 안 하셨으면 하고요. 이 한전산업 완전한 수익 실현까지 대기하시는 동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 보시고 자금 늘리시면서 제가 문자 주시면 드리는 자료 있죠. 뭐예요? 포트폴리오죠. 자 목표가 그리고 주가 전망 그리고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하여금 자 포트폴리오 구성해둔 것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금일, 금일도 한전 자 두 글자 한전 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유튜브를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자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주주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자 마이너스에서 0 0에서 플러스 손실나도 맨징할 수 있고 맨징하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성공 투자가 마지막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곧장 가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가 보슬보슬 좀 내리고 있는데 우선 꼭 챙겨서 외출하시길 바라겠고 요즘에 또 일교체가 좀 생기는 만큼 감기 걸리시는 주주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